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SQLD 자격증과 합격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SQL과 DBMS에 대한 기초 개념, SQL이 어떻게 쓰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SQL을 학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SQL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겠죠? SQL 자격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QL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개발자 자격증과 SQL 프로페셔널로 불리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개발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QL 디벨로퍼, 즉 SQLD 자격 시험에 준비하는 강의입니다. SQL 자격 시험은 2024년 새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우리는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에 있던 담답형 문제가 폐지되고 모두 객관식 문제로 변경되었으며 과목 구성에 몇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SQLD는 총 두 개의 과목을 다루는데 변경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이론을 다룹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모델과 성능이라는 과목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따른 성능이나 DB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라졌으며 트랜잭션의 이해, 널 속성의 이해, 본질 식별자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SQL 퀄이 작성의 기본적인 구문 활용에 쓰이는 문법과 함수에 대해 다루는 SQL 기본 및 활용이라는 과목입니다. 특정 사항으로는 SQL 최적화 기본 원리라는 내용이 제외됐으며 새롭게 탑엔 퀄이 셀프 조인, 피보쩸, 정규 표현식 등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SQL 기본, SQL 활용, 관리 구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SQLD 출제 문항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과목은 10문항, 2과목은 40문항이 출제되며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당 배점은 2점으로 모두 동일하고요. 1과목은 20점, 2과목은 80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검정 시간은 90분으로 90분에 50문제를 풀게 되며 모두 객관식입니다. SQLD는 실기시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 60점 이상으로 문제는 30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 합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과락이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40% 미만 취득 시에는 과락이 되어 총점 60점이 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즉, 1과목에서는 10문항밖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1과목에서 4과목 이상을 맞춰야 과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을 친 분들이 1과목을 학습하기는 쉬웠지만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까다로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합격 전략은 이렇습니다. 1과목에서는 최소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네모난 이상을 맞추고 남은 과목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합격 점수를 받기에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1과목은 암기 중심의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2과목은 SQL 쿼리에 대해 응용과 실전에 대한 과목으로 기출 쿼리를 가지고 해석해보며 다르게 응용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SQLD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SQLD 자격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의 특성상 100점을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필요한 점수를 획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반영된 내용과 기출을 기반으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시험에서 다루는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실습 환경 세팅, 학습 팁 등을 제공합니다. 이 팁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수강해도 좋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인 1과목과 2과목은 1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개념이나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SQL이 처음이신 분들은 되도록 1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2과목을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강의의 방식은 여러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암기가 많은 필기 시험의 특성상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강의에서 같이 풀이하면서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쿼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예상해보면서 쿼리 문제를 같이 해석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SQL의 개념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보내거나 받은 스마트폰의 메시지 통장의 입출금 내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리스트 등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 있죠.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보다 유용한 정보로 변환되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노트북에 저장하는 것처럼 그냥 디렉토리에 파일로 저장해서 처리하면 안 될까 하고요. 그런데 파일 그 자체로 저장하면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데이터의 중복이나 변경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보다 중복을 통한 오류를 없애 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정한 체계에 따라 디스크나 메모리에 저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라고 합니다. DBMS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DBMS 종류는 관계형과 비관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 것이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엑셀이나 워드에서 표를 사용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표가 바로 테이블이고 이를 떠올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습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Oracle, MySQL, PostgreSQL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NoSQL이라고 불리는데 NonSQL 혹은 NotOnlySQL의 약자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정된 테이블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몽고DB, 레디스, 카산드라, 네오포제이 등이 있는데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배울 것이니 혹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 처리에 NoSQL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많으니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배울 관계형 DBMS는 관계를 의미하는 Relational R을 붙여 RDBMS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DBMS가 RDBMS 형태로 사용됩니다. 열과 행의 테이블과 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3명의 학생에 대해 이름, 학번, 주소를 저장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학생이 생길 때마다 행을 추가하고 수정사항을 변경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이죠. 자, 이제 SQL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방금 데이터를 수정하고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구조화된 지리 언어입니다. 이 SQL은 RDBMS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언어로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의 이름을 조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SQL문을 사용합니다. 학생 테이블로부터 이름을 선택하다. 이 영어 자체로도 뜻이 해석되듯이 이처럼 SQL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DBMS와 SQL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DBMS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SQL은 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DBMS와 SQL의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개발자가 왜 SQL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개발 직군에서도 SQL의 실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QL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리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마케터나 기획자 등 비개발자도 SQL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마케터나 기획자 등 비개발자는 주로 데이터 조회를 위해 SQL 커리문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들은 KPI를 트래킹하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이미 작성된 커리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일간이나 주간으로 공유하거나 혹은 지표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검포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남녀 구분으로 주어졌던 데이터에서 연령의 구분도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니즈가 생긴다면 데이터를 새로 추출하기 위해 새로운 쿼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SQL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팀에 새 쿼리를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실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팀에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SQL을 모르면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실무자가 직접 마케팅이나 기획을 위해 SQL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큰 강점이 되고 이제는 점차 필수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가 SQL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비개발자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 요구됩니다. SQL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언어입니다. 둘째, SQL은 여러 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SQL을 알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SQL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면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까지 향상됩니다. SQL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혹은 이직이나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직군에서 SQ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SQL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는 SQL 커리를 사용하여 매출 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마케팅 캠페인 결과 등을 조회하고 분석하여 매출 트렌드, 고객 세그멘트, 마케팅 효과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주로 데이터를 탐색하여 분석하는 데에 SQL을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탐색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초기 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SQL 커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요약 통계를 계산하며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패턴과 이상치를 식별하고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모델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수정하는 등 데이터 변경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시 SQL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 등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쿼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하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구조 정의나 변경 시에 SQL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때 이를 위한 데이터 구조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이블과 여러 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직군에서 SQL이 필수인 역량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하는 표준 언어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역량입니다. 또한 SQL로 데이터에 접근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SQL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복잡한 쿼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직군에게 SQL은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QL과 DBMS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SQL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에서 배울 내용은 데이터 모델링, 스키마, 엔터티, 속성, 관계, ERD, 식별자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키워드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 카페를 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고객이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라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자 이 주문을 데이터에 우리가 어떻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주문 번호, 데이터 카페 전화번호, 언제 주문을 했는지 일시, 어떤 주문 내역이 있는지, 총 얼마가 나왔는지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오른쪽처럼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내역을 이렇게 아메리카노 3,000원, 아이스라떼 3,600원, 카페모카,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상품 번호, 상품명, 가격 이렇게 각각 어떤 걸 팔고 있는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다면 이 주문 번호가 언제 주문이 됐고 어떤 상품을 주문을 했는데 그걸 몇 개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한 개를 주문했고 아이스라떼 하나를 주문했다라는 주문 내역이 필요하겠죠. 이 각각의 주문을 저장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내가 얼마 판매했는지 그 주문 금액이 알고 싶어서 이 주문 번호는 총 6,600원을 판매했다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듯 데이터 모델링이란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뭐죠? 우리말로 모형 모형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실물을 떠서 단순하게 만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3D 모델이나 프라모델 같은 것을 떠올리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 모델링이고 이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 모델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 부분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추, 단, 명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되고 이 세 개의 특징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추상화 같은 경우는 대상의 주요한 특징을 추출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순화 같은 경우는 복잡한 현실 그대로를 세세히 다 표현하지 않고 보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는 특징입니다. 명확한은 모델링의 결과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지 않고 모두 보는 사람이 똑같이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함이 없게 기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모델링이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구축을 위한 작업이고 동시에 업무를 분석하고 형성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구축하기 위해 아까 예수처럼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 모델로 설계하는 기법이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업무 흐름을 가시화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업무 형성화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한 설계와 업무 분석, 즉 업무 형성화를 위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표기법을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속되지 않은 표기법을 사용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된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유의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기출이 잘 되니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의 최소화, 비유연성의 최소화 그리고 비일관성의 최소화입니다. 중복의 최소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곳에 같은 정보를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연성의 최소화는 사소한 업무의 변화로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변경되면 유지버스의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계속 업무가 변화를 할 텐데 이렇게 변화할 때마다 데이터 모델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 정의를 사용해서 프로세스와 분리하고 작은 변화가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일관성 최소화는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케팅 수신 동의에 대한 데이터가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고객이 마케팅 수신 거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A 데이터에는 이미 거부 처리가 되었는데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B 데이터에는 아직도 동의 처리가 돼 있다면 이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비일관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먼저 포괄적인 수준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점차 상세한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각 단계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 저는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 논, 물이라고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까 예수처럼 우리 카페에서 주문받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상품, 고객, 주문 내역 등 의미 있는 대상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추상화 레벨을 가진 모델링으로 업무 중심적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전사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대상을 인지했다면 두 번째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아까 도출한 의미 있는 대상 상품, 고객, 주문 내역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정보에는 어떤 특징을 표현할 건지 모델링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특정 기호 등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은 예를 들어 Oracle이나 MySQL과 같이 서로 다른 DBMS의 적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추상화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이걸 그럼 어떻게 DBMS에 저장할까? 어느 정도의 성능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보안은 어떤지 이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설계하는 단계로 특정 DBMS 예를 들면 Oracle에 맞춰 구현이 가능한 수준에서 물리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추상화 레벨이 가장 낮고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유의사항 세 가지 뭐였죠? 중복, 비유연성, 비일관성이 있었죠?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거는 맞는 특징이죠. 2번 사용 프로세스에 따라 데이터가 맵핑될 수 있도록 테이블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연계성이라는 것은 없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데이터의 정의와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해서 유연성을 높인다. 비유연성의 최소화가 있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이 또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중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것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현실 세계를 약속된 형식에 맞춰 표현하는 추상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모델링에 대한 특징으로 세 가지는 추상화, 단순화, 정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추상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만 진행하는 사전 단계의 의미가 있음. 구축을 위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업무 분석, 업무 형상화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 복잡한 현실을 제한된 언어나 표기법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단순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맞는 설명이죠. 4번, 애매모호함을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하는 명확화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델링의 단계 중 가장 재사용성이 높은 모델링은? 모델링의 단계 3개지였죠? 첫 번째는 개, 두 번째는 논, 마지막은 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재사용성이 높았던 모델링은 두 번째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스키마와 엔터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긴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테이블, 행, 열,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키나 인덱스라는 것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쉽게 생각해서 집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 집 전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고 집 안에 있는 각각의 방을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집을 짓는 데 사용한 평면도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표준화 기관인 안시스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각각을 먼저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스키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팀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팀은 고객 지원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은 마케팅 팀이에요. 고객 지원 팀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고객 지원 팀은 고객의 이름, 고객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해야겠죠. 그리고 마케팅 팀은 고객의 이름, 구매 내역,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 응답 기록 등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마케팅 기획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외부 스키마는 각각의 사용자 관점에서 그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데이터 표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용자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념 스키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스키마는 여러 사용자 관점을 통합하여 조직 전체의 관점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의해서 이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뷰를 제공합니다. 아까 있었던 예수처럼 고객이라는 엔터티 즉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객은 여러 주문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주문은 여러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나 고객 번호는 그 아이디가 유일하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이는 설계자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스키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정의합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고 그 접근 경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발자의 관점이고 물리적으로 저장을 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이 3단계의 스키마 구조는 외부에서 내부로 갈수록 추상화 레벨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의 3단계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뷰를 제공하고 개념 스키마는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하며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에 중점을 둡니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부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지 않는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키마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통합적 표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그들의 관계를 표현한 스키마 설계자 관점에서 정의한 스키마 자,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어떤 스키마 단계에 관한 설명일까요? 스키마 구조는 세 가지였는데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3단계였죠. 여기서 통합과 조직의 키워드가 나온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터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중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라는 엔터티 안에는 학생 번호, 학생명, 학과, 주소라는 속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티는 보다 상세히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듯 속성이라는 하위 요소를 가지는데 이 속성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을 한번 살펴봤고 다른 예시로 상품을 예로 든다면 상품 번호가 있고 이게 상품 명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엔터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엔터티도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 주문 일시, 주문 금액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걸 엔터티라고 부르는데 이 엔터티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터티는 업무에서 필요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별 가능하도록 유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식별자도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이 예시에서 학생 번호가 유일한 식별자가 되는 건데요. 학생마다 학생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 번호가 있을 때 이 학생 번호를 가진 학생은 누구다라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터티는 발생 시점과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 시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엔터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엔터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그리고 상품 이 두 개 엔터티는 다른 엔터티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죠. 이런 엔터티를 기본 엔터티라고 하고 다음으로 중심 엔터티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엔터티로부터 식별자를 상속받아 생성되는 엔터티입니다. 자, 주문 번호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문 번호에는 누가 주문했는지가 필요하겠죠? 그 누가 주문했는지는 이 고객 엔터티에서 고객 번호가 상속받아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티를 중심 엔터티라고 합니다. 행위 엔터티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부모 엔터티를 상속받아 생성이 되며 자주 변경이 되고 데이터량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주문 내역에는 고객 번호 그리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상품 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주문 내역은 고객이 주문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주 변경이 되고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엔터티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엔터티입니다. 고객은 물리적 형태가 있죠? 상품도 물리적 형태가 있죠? 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념 엔터티는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자, 상품 분류를 한번 예시로 들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는 우리가 이런 상품들을 커피 상품이라고 분류를 하자. 그리고 캐모마일이나 레모네이드는 논커피로 분류를 하자. 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개념적 형태죠. 이런 거는 개념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사건 엔터티는 행위로 발생되는 엔터티인데 예를 들어 수강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이런 수강은 학생이 수강신청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수강이라는 엔터티에 데이터가 생기겠죠? 주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엔터티를 사건 엔터티라고 합니다. 수강을 짓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티 명명법은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현업의 업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약어 사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름을 부여해서 동일한 엔터티 이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티 생성되는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부여를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름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한 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티 명명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능하면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어떤가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모든 엔터티에서 유일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 맞는 설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3번 엔터티가 생성되는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부여한다. 어떨까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현업의 용어보다 통용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자,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현업의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키마와 엔터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이란 쉽게 열, 즉 컬럼, 혹은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티를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나타낸 것입니다. 엔터티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서 업무와 관계되어 필요한 것들로 정의하는데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학생 번호, 학생명, 학과, 주소 등이 속성이 될 수 있죠. 이 속성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업무 프로세스에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필수적인 것들로 최소화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속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이름, 제품, 제품명, 상품명, 가격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설계의 속성 같은 경우는 본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류를 위하거나 설계 시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우리가 코드를 001번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는 002번, 컴퓨터공학과는 003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줘서 내가 분류를 하기 위해 쓴다든지 그렇게 설계 시에 정의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화생 속성 같은 경우는 계산되거나 변형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주문 금액의 합 이건 주문 수량과 상품 가격을 곱해서 만들겠죠. 그리고 고객의 나이는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서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직원의 근무 기간은 현재 날짜에서 입사한 날짜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걸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핵심 키워드니까 이러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속성은 구성 방식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리는 기본 키는 어떤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학생의 예시에서 학생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값이 꼭 있어야 하고 이 속성 값은 유일해서 그 값으로 모든 상품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폴린 키라고 불리는 웰의 키는 다른 엔터티의 속성을 가져와서 포함시킨 속성인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학과 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학과 코드는 학과라는 엔터티에 있는 학과 코드를 가져와서 포함시킨 속성이겠죠. 이러한 속성은 웰의 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키와 웰의 키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원래 속성값을 계산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속성 다른 속성으로부터 특정 규칙에 따라 변형되어 만들어진 속성 여기서 동그라미 친 이 키워드를 보면 바로 파생 속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울 텐데요. 학생이라는 엔터티는 우리가 테이블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안에 있는 학생 번호, 학생 명 등은 속성으로 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테이블을 볼게요. 이 테이블에서 학생 번호, 학생 명, 학과, 주소는 속성이 되고 이 속성이 아까 열이라고 했죠. 이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는 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번호 1001번에는 카리나 1002번에는 원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스턴스가 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속성에는 속성 값이 들어가는데 학생 명이라는 속성에는 카리나 원빈, 민지라는 속성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속성 값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은 문자가 되고 이 문자는 최대 열 글자까지 크기를 지정해 줬는데요.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해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엔터티는 두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져야 됩니다. 행이 두 줄 이상이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열이 있어야 하고 다른 엔터티와 한 개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엔터티는 학과라는 엔터티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엔터티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육성은